현대인들의 삶은 시간이 가면 삶은 편리해지겠지만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 같은 것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제죠. 그래서 바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 바로 자신을 경영하는 자기 경영법이기 때문에 소년기라든지 청년기라든지 장년기라든지 심지어는 노년기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현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자 삶의 등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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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